아 이거 5승 5패 만들어야 돼요. 집중할게요 이제 이거 커피 하나 충전 좀 하고 가야겠다 지금 여기 경훈형님이 오늘 0승 4패 해가지고 너무 많이 져서 제 와이프 형순이 허락받고 1시간 정도 시간이 된다 해서 연승 가시죠 해서 연승 해드린다 했는데 바로 지금 첫판 져서 5패 되셨거든요 바로 멸망했다 좌퇴다 전판 잘하는 애들은 아니었는데 컷탱크가 너무 쉽게 죽어가지고 빌드를 잘 탔어 상대가 아버지 또 심스티하고 드랍할게요 8도 가볼까 8도 가볼까 4.2 general 3.3 4.2 9.2 한시도 전적이 0승 1패라 존하 불안한데? 심시티가 이상해 일단 심시티를 보면 실력을 대강 알 수 있거든요 심시티가 불안하지 테란같은데 한명? 9시가 적으면 11시 서치를 안가거든요 아 9시 적은..저그인가? 저그 아니면 테란이네 11시 아 저그네 저저프 21포 방어하시면 됩니다 형님들 지금은 펑커 짓는게 좋아 왜냐면 얘가 패드가 아니라 투게시인데 근데 괜히 입구에 지금 투칼라링 와가지고 뚫릴 수 있어서 랜덤방 펑커 펑커 짓는게 왜이럴 패드면 펑커 박으면 안돼 왜냐면 투덕커 무너지거든요 아니 3시간 투게이트라 드라가 느리잖아요 투게 포토하면 돼 뭐할라? 프리게이트 할라고? 택했다며 골로가는데 택했다며 골로가는데 택했다며 골로가는데 택했다며 골로가는데 어 잠깐만 형들 약간 손얼림이 구린 손얼림인데 엘타냐 왜 펑커 박아야 되는지 알겠죠? 펑커 안 박았으면 위험했어 여기다 펑커 사마린 넣어놓는거 보다 이 양쪽에 린 생치기 못하게 세워놓고 에이치러 가고 할 수 있는게 더 중요해 여기 파마린 넣으면 팬치고 넣으면 팬치고 이게 더 중요해 핵심입니다, 키포인트 꿀팁 잘하고있어 코터 한개 더 지으세요 이거 경훈이 형님 투스타 커베어 해주세요 너 회실 가고 21포의 발탈이네 이러면 우리가 유리해 왜냐면 형대가 죽일 데가 없어 21포 해놔서 둘 다 21포의 발탈이네 패크할 때 꿀팁은 FCB를 안 쉬고 꾸준히 찍어라 마린을 쉬고 FCB를 뽑는게 주중이 fruits on open 14포의 Tales 발 안 걔 잘 내가 비타리네 그리고 꿀팁은 상대가 옆에서 선내어면 땡크찍고 사업하면 탈막기 힘들어서 사업찍고 땡크해 근데 상대가 갈탈인거라고 봐서 갈탈 상대로는 땡크찍고 사업해 상대가 여기 꿀팁이랑 그냥 빠르니깐 어깨 ㄷㄷ 여기 상대가 지금 꼬라박은게 아니고 범경 소모 안된 상태라 어차피 우리편 안죽었는데 급하게 나가면 지거든요 풍찬이 나가면 이렇게 맘에 안 떨린다 어이구 깜짝놀놔 왜 좋다며 공중만 잡아주면 되는데 질러 3시로 가봐 3시로 까 Irma 공중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공중만 잡아볼 ner 공중만 잡아주면 돼 공중만 잡아주면 돼 아 이거 템 나오면 좀 좀 깜찍한데? 아 빼서 뽑았네 아 야 진짜 이렇게 끝나고 칠 못 죽이면 지겠는데? 아 공기가 아니네 아 티파가 벌써 떴는데? 떴는데? 좀 더 가야되고 왜 이렇게 빨라 티파 템반 잘라봐 템반 아니 아니 다크로 얘 못오게 얘는 어찌어찌 막아? 다크로 뒤에도 못오게 해야 돼 좀 더 안 hears 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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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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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둘 다 물티 먹어야 되는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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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